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안전지사가 성폭행을 했다고 지목된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안전지사가 서울에 올라올 때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. 그리고 안전지사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. 성민혁 기자입니다.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김지은 씨를 부른 뒤 네 번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. 어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곳을 첫 번째로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는지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모습은 없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김지은 씨의 변호인당과 조사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서부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김 씨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오늘 안전지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 또 안전지사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소환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안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전직원 A씨도 조만간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성민혁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